배 밑으로 뒷다리하고 맞아 이쪽으로 밑으로 뒷발하고 심해요 엉덩이 쪽으로 태야지 보이니까 잠깐만 어 괜찮아 괜찮아 옳지 옳지 제가 볼게요 가만히 있어봐 보자 다리 좀 들어볼까 만보기 아 아 안에 겉을만 있고 싹 다 비었네 이쪽은 싹 다 맨 처음에 출발이 여기거든요 양쪽에 이쪽에 거기서부터 출발했다고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별거 아닌 줄 알고 사진 찍어가지고 갔더니 아 이 속에도 다 그렇다 그죠 카메라 안 나오는데 싹 다 비었네요 저 밑에 발을 뜯어라 며칠 사이에 뭐 전신이 다 그런데 사실 한 일주일 사이에 확 번져버린거 음 아 여기도 지금 지금 이런 데를 걸거든요 예 아 발로 이런 데를 걸기 시작해요 지금 다 그렇구나 근데 여기가 왜 시작을 하자면요 네 여기 지금 팔꿈치가 시작했잖아요 네 여기가 배기는 자리입니다 양쪽 다 그렇네요 구두살이 배겨있잖아요 지금 예 구두살이 배겨있는게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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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이쁘다 예 여기 이리와봐 이름 뭐에요 만보기 여기가 지금 배기는 자리란 말이에요 바닥에 그러니까 여기가 구두살이 생기고 이게 상처가 나는거죠 상처가 나고 그러니까 거기가 감염이 시작되는거에요 거기서 감염이 돼갖고 이제 정신으로 퍼지는거에요 처음에 이게 간지러우니까 계속 발로 뒷발로 끓고 그러다보면 발에 옮기고 그 자리로 옮기는게 아니고 발에도 옮기거든요 발이 간지러우니까 또 몸에다 끓을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퍼져나가고 여기서부터 퍼져나가는거에요 고생 많이 하겠네 얘도 송실증 나겠네 지도 간지러워서 지도 송실증이 나겠네 내가 뭐 안쓰러워서 못 본다 계속 끓으니까 성격은 좋네요 사람 좋아하고 오다가 중간에 똥 한번 미고 응 다 그렇네 털이 빠지고 네 목걸이 쪽도 다 그렇고 목걸이 쪽도 다 그렇고 발까지 다 안니까 다 그렇고 아이고 목까지 타고 올라가서 나은게 아니고 지금 여기는 이렇게 비었는데 여기 털이 아니고 피부잖아요 그 안이 있는지도 뭐 이상한거에요 이게 지금 다 털이 다 빠진거지 이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털이 아닌데 사진에는 영상에 색깔 때문에 그래 보이는거지 목까지 다 타버렸네 안에까지